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 SNS에 기다려줘서 고맙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마이 옹니 위시 커버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셀프로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담겼는데요. 리사가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건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